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목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남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창립 8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그래서 88년까지의 역사를 이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되셔서 남원교회를 세우고 이 제주 땅에 보구마를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씩 직접 쌓아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당 그 속에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도록 수고하신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강단을 통해서 강단을 지키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당하여 돌보며 기도하셨던 귀한 선배 사역자들이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강공화 전도사님 방문해 주셨고 축하해 주시게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삶과 그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오신 강공화 전사님에게 한 번 큰 박수 한 번 드립시다 주사님 고맙습니다 88년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세월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지난 88년의 시간 속에는 많은 환란과 아픔들이 있었지요 그 환란과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눈물이 담긴 귀한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에 응답하는 삶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남원교회 때문에 남원 지역과 제주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프로포즈란 청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청원의 말씀이요 사랑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장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예외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매우 귀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와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신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 의기소침하는 베드로에게 더 큰 사랑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회복과 치유와 은혜로 가득 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죄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나 혹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는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의구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심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는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게 오셨다면 세 번째로 오신 목적은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낙심이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소리 치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인데 자신을 베드로라 이름으로 또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불러주신 그 이름조차 베드로 자신은 부담스러웠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잊고 싶은 것이 아마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그 내면 속에 인간적인 갈등과 좌절감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마음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은 번질듯하게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한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또 함부로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곤 하였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에 대한 자책과 갈등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전에 잡던 물고기 잡으로 어부의 생활로 그물을 집어들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더욱 마음에 괴로워하던 베드로에게 직접 다가와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서는 직접 차리신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저는 이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만남이셨고 제자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격려의 방문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 됐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물때가 맞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물때와도 관계없고요 물고기 잡는 기술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직 물고기를 잡고 못 잡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뜻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은혜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아침부터 수고하여 열심을 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지으심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예상을 한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지난 며칠간 그들의 행동에 대해 꾸짖거나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의기소침해하고 불안해하던 무엇보다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의 실수 너의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따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해 주겠다 오히려 너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저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며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와 정말 멋진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베드로가 대답했겠지요 네 제 사랑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 번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질문으로 들리지 않고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난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의 사랑에 대한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그 진실된 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까 예배 중간에 최근에 손주를 보신 장노님 관사님들이 사진을 꺼내서 휴대폰을 꺼내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얼굴에 미소가 얼마나 가득한지 사진 속에 재롱을 떨고 있고 심지어는 잠자고 있는 그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우리 손자야 여러분 그 마음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손주를 품에 안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 손주에게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손주야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사랑을 강요하듯이 묻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뻐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넌 날 사랑하지 나도 널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그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도 아시죠 감옥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던 예전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베드로 자신이 아무것도 난 아무것도 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백하며 부끄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고백을 들으셨죠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 암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음성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 나 바빠요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러신 분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셨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말 나온 김에 우리 예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그냥 말로만 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요즘 하트 하잖아요 이렇게 하트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또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랑 갖고 모잘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원하신 대로 고백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죠 사랑의 고백을 받은 자들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세 번씩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새롭게 시작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88주년을 맞이한 교회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의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가 훗날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그의 죽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근원이 되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존재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내 양을 치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또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듯이 그리고 부부된 서로의 만남을 통해 부부되어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은 가족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표현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님의 사랑은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바다와 넓은 바다처럼 알 수 없는 진리가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같이 하라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족과 안에서의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만큼이나 섬기고 돌보아야 할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라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비밀을 반드시 알도록 섬겨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일 저 일 이상관 저상관 하고서는 제 자신을 돌볼 수조차 없는 이 시대에 그 모든 일들 저 상관 이상관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88주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원교회가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여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87주년은 바로 이 의미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얻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창립 당시부터 88주년까지 오늘까지 왔던 우리의 사역을 이어서 더욱 전진하여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 또 땅끝까지로 증인되러 가신 그 대상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며 순결한 신부가 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남원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청혼을 받은 매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기쁨 간직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8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남원교회가 그 기쁨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베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반서기회 굳게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 없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상처와 아픔과 또 많은 치유가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품에 안아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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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